전파네딜이다 그쵸 얘네 시작하자마자 그 항복 항복 해놓고 바로 나가는거 아니야? 전파네딜이다 하면서 나도 좀 줘요 나도 좀 레벨 좀 적게 요 요 요 요 요 그치 이제 루카님이 저걸 쓰시는 때만에 나는 그렇게 해주고 고고 이드 보면 돼 이드 봤습니다 대체 이드 봤어 이드 봤어 아니 이브이즈잖아 어머 귀여워라 진화도 못하고 얼마나 귀여워라 지난말에 했다 지난말에 했다 음 우리가 이드 봤어 좋아 아 아 못잡았다 야 이걸 못잡아? 일났다 일났다 나 이콘에다 됐어 이 정도면 돼 장인님 살리면 돼 장인님 아 못잡았다 좋았어 됐어 아주 좋았어 鬼 2드 보고 있어요 핑 왜 뭐 bats 세 명이며 약간 불아나지 우심 우지마 이마 잡았다 오케이 아주 좋아요 우리 이득만 보면 돼요 어디서 어디서 먹으려고 인마 두명 두명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세명 세명 왓쇼 자 컨트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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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깝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이 정도면 충분히 컨트롤한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싹쓰리 싹쓰리 그렇지 이게 바로 컨트롤 이게 바로 컨트롤 아니요 내전 아니에요 이게 바로 내 이게 바로 컨트롤 봤죠 야 이거 기가 막혔다 얘네 그냥 한복할 것 같은데 얘네 한복할 것 같은데 또 오우 야 나이스 프라이 시도는 좋았어 하지만 안 돼 그거 가지고 날 좀 더 흥분시켜보란 말이야 그렇지 자 무리할 필요없어요 전주에서 상대가 안되는데 그냥 학살을 시키는데 그냥 그냥 죽이는데 Santond Auf 네 욕심 한 번 부려봐 욕심 한 번 부려봐 아니 안 되겠다 가자 빠자 x3 누구 오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멍카츠님 언제 보셨죠 근데 되게 늦게 보셨어요 자 레벨 10이 되야돼 아니 그냥 그냥 민다고? 뒤 없이 그냥 민다고? 저게 그냥 들어간다고? 이거 얘네 한복하겠네 얘 상대가 안되는데? 상대가 안되는데? 상대가 안되는데? 얘는 아마 욕하지 않을까 아 전판에도 졌는데 이번에도 또 지내하면 한이라기 더 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대극기네 아 대극기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